아 좀 더 연습하셔야겠어요 쌤 에밍턴 산타가 썰매 옆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너무 몸개그를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그 다음 다음 날이 결혼식이었나 그러셨을 텐데도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촬영에 임해주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했죠 스푼이 좀 크던데요 일반적인 스푼이 사실 근데 일반인이 들고 있는 것보다 너무 작게 느껴져가지고 남다른 산타 삼형제 몸집에 맞는 스푼까지 특별 제작 역시 아이스크림 먹는 스케일도 남다른데요 저도 한입만 좀 주세요 산타 삼형제가 있어서 더 든든한 올겨울 한밤에도 크리스마스 선물 주실 거죠 애타는 상강 로맨스 돌입 매일 애타는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드라마 상속자들 그런데 보는 재미만큼이나 요즘 이거 찾는 재미도 흥미진진하답니다 활고 만드는 거야? 장르가 뭔데? 장르는 몰라도 재미만큼은 보장합니다 상속자들 오게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게티 그 첫 번째 모든 걸 잃고 좌절하는 그녀 박신혜 우연히 그 눈물을 보게 된 남자 이민호 운명적인 천만 년 속 오게티 여러분 눈치 채셨나요? 자 이민호 씨 앞에 가득했던 커피 잔이 다음 장면에서 반 이상이 주로 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건 아니 이민호 씨 도대체 언제나 마신 거예요 자 이어지는 오게티 두 번째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 주문할게요 어? 이런 놈이 자 박신혜 씨 이 정도로 놀라시면 안 됩니다 네티즌 수사대들 사이 이민호 씨가 마술사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면들 아 멋있네요 뭘까요? 멀쩡히 주차돼 있던 차도 이민호 씨의 눈빛 한 번이면 자 이렇게 차도 변경은 물론 별다른 도구도 없이도 상대의 팔을 등에 붙이는 능력자 이러니 반할 수밖에요 왜? 눈부셔?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그의 장식장에 주목해주세요 자 가만히 있던 소품도 잠깐 방을 나갔다 온 사이 어느새 액자로 변신 대단하죠 못하는 게 없는 이민호 씨 조만간 또 다른 마술 보여주실 거죠 하나로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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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을 벗은 크로용파 트리가 되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전 세계 곳곳을 누비는 크로용팟의 갑작스러운 트리 변신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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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캐롤송이 곧 나와요 연말에 저희 빠빠빠 춤도 많이 추시고 캐롤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누르면 재밌을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 멈출 줄 모르는 크로용팟의 질주 번명 신촌 한복판에서도 질주 질주 저희가 절주 홍보대설 위쪽이 돼서 오늘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절주 해 절주 해 아 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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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절주 해 다 같이 주려 주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냥 우유만 드실 거 같아 보이는데 형인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멤버 다섯 분 중에 이 멤버가 좀 술이 세다는 멤버 있어요? 말아요 눈빛으로 말해줘 눈빛으로 말해줘 이런 음주문은 좀 없어져야겠다 일단 원샷이나 폭탄주 이런 거는 조금 피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남한테 말했듯이 절대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을 줄이세요 날씨는 추워졌지만 우리 마음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13 대세 키워드 향수를 자극하라 복고에 관한 재밌는 보고서입니다 누구냐 너 올드보이 네 드렉터 스컷으로 다시 보는 레온과 겨울이면 생각나는 영화 러브레터도 있네요 있는 사이로 설매를 타고 결혼은 안 했죠? 다시 보고 싶은 명장 1회에 뽑힌 8월의 크리스마스 의외로 젊은 관객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봤을 때랑 지금이랑 또 느껴지는 게 다를 것 같아서 진짜 다시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옛날 일기 보는 느낌? 더 감수성